사와디캅 안녕하세요 갓쌤의 영재입니다 네 2024년 새해 팬분들을 첫날에 일단 보고 이렇게 2024 영재 아시아 투어 인사이드 아웃 콘서트 인 방콕을 위해 이제 또 콘서트를 하러 갑니다 제가 언제 하냐면 2024년 3월 16일 17일 6시 퀀시리킷 국립컨벤션 홀 3, 4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스페셜한 무대랑 그리고 또 게스트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무대들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그때 봬요 우리 잊지 말고 3월 16일 17일 6시 퀀시킷 국립컨벤션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낭낭쭙쭈 복궁갑